이번 시간 신축년 하반기 운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풍파가 유독 심한 나이에 대해서 하거든요. 76년생, 76년생은 병진생이에요. 특히 생일달로 들은 사람들은 호명을 한다면 2월생, 4월생, 8월생 이런 분들은 그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를 받아서. 그거는 금물이에요. 올해 운은 그렇게 병진생들이 올해 운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어요. 내년의 운이 좋지, 올해의 운이 또 그 중에서 생일 따라 틀려 틀리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생일 따라 더 좋은 사람이고 시가 있잖아요. 시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저기서 묶어서 본다고 하면 2월, 4월, 8일생들이 지금 실수, 실패수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누구만 따나 쏘냅비도 피하가 됐다고 올해 이것만 잘 넘어가면 내년 초부터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도 하고 하지만 첫째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을 믿는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조심. 아 올해는 갔다가 청학선생님이 병진생들 2월, 4월, 8일생들 인간 조심해라 믿지 마라 했으니까 내가 좀 눈여겨봐서 잘 가려야지 되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듣고서 무맛이 하고 그까짓 거 뭐가 맞겠어 하고 그냥 하다 보면 그때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지. 전체적으로 다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지만 나쁜 거는 10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 갔다가 힘든 일들이 없이 잘 헤쳐나가서 더 앞으로 더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창 지금 병진생명 46 지금서부터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그쵸? 가정도 꾸며갖고 막 자손들도 둔 사람은 자손들 재롱도 보고 뭔가를 가장으로써 해야지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고비만 잘 넘어가세요. 그러면 내년에 47서부터는 2월달, 정월달 뭐 할 것 없이 내년 초서부터는 좋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좋으니까 하반기 갖다가 잘 지혜롭게 넘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55년생 정미생들 특히 1월, 6월, 11일생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부모 덕은 없어요. 내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10명을 본다면 한 7은 자수성가할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또 중반기에 또 중년으로 또 들어오는 해년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벌리는 일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직장, 직장인 직장 옮기지 말고요. 그리고 또 시험 갔다 보시는 분들 시험이 갔다 다 안 된다고는 안 봐. 그러니까 시험을 갔다 올해 갔다 떨어지는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감안해서 더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직장인, 건강도 조심해야지 되지만 모든 것을 올해 더군다나 정미생과 신축생하고는 충살이 꼈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과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위 누가 걸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돼. 같이 그냥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게 내가 손해를 보고 지는 거거든. 금전에 큰 손재수가 있거든요. 관제수가 끼고 들고.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무난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이민생, 62년생들 나이가 60살인데 4월생, 6월생, 12월생 건강을 조심해라.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좀 그래도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가 건강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조금만 덜 피시고 건강을 위주로 하면 100세 인생은 거뜬하니까. 올해 하반기에 운이 나쁘다고 하는 운은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갑이라도 내년에 한갑이 맞지만 한갑이 운들이 있으니까 내년에 갔다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 이제 그래도 이제 중반기라고 중반기,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올 저기 이민생들은 올 7월달부터 조심해야지 돼요. 7월달? 7월달부터 조심하고 혹시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장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이런 저기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런 데 가셔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장하고 합장하는 거 될 수 있으면. 괜히 다가는 하반기에 또 다치고 사고 있어서 집안에 또 우한이 끌으면 안 되니까 이것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재물운도는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올해 신축년만 잘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58년 개띠.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내 살이 마지막 관문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어느 누구나 29살, 49살, 54살 이 수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4살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그건 뭐냐. 내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도 준자 줄 수도 있고 막말로 정령 퇴직해서 놀고 있을 수 있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64살에 한 점 중요한 시기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영업이고 뭐고 하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는 하되 내년부터 65살 운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 영업의 운도 들어오니까 1월생, 4월, 7월, 9월생 분들이요.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되고 특히 자제분들하고 충동이 있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손들하고 의가 상해서 부모하고 의절하는 이런 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나이 먹으니까 마음도 화해가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형제들 간에도 한마디 한마디 해도 내가 좀 말수를 줄여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올만 그렇게 하반기만 넘어가면 내년에도 좋은 기운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힘들 내세요. 그리고 49년생 기축생 73살이죠. 이분들 2월, 4월, 5월, 12월생들 진짜 조심해야지 돼요. 뭐 이런 분들이 풍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어떤 쇼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잡수는 음식서부터 잠자리까지 주무시는 자리며 찬대 갖다 누우시지 마시고 건강을 더 생각하셔서 춥다고 하반기에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나이 잡수셔서 활동을 좀 하셔가면서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셔서 올해 3제에 신축년에 기축생 어르신들 힘들 내셔가지고 올해는 거 다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시라 그랬으니까 음식. 그리고 먼 여행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9월달이나 10월달. 2월, 4월생, 5월생, 12월생 일은 9월달, 10월달 여행. 식구들하고 간다 하는데 같이 주변은 되지만 긴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자제분들 잘 되어서 사시는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신축년에 하반기에 좋은 거는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기억을 하셔서 제가 호명하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대박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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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